인사예요. 대답은 해 주실 거죠? 네. 잘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올해부터의 운세가 올라와 있어. 뭐 그동안에는 우리가 본인이 애가 없지는 않았어요. 고생 안 하지는 않았어요. 고생을 안 했다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 또 화를 내서 뭐하나 내가 화를 내면 내가 고지식하면서 내가 화기증 울기증이 있는 거를 너무나도 알아서. 그래서 사람들과 어떤 협상. 그냥 누가 보면 생각 없이 하고 다닌다. 성격 좋다. 이런 소리는 참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본인도 나름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먹고 살아가고 내가 자수성과를 해야 되는 거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서. 누구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가. 자 본인도 박수무당의 끼가 있다. 시내 가물이 있다. 그래서 가다 서다 가다 서다. 분명히 일해서 돈은 버는 거 같은데. 뭐가 안 벌었다는 말은 못하는데 내가 딱히 뭐가 이렇게 많이 일한 거에 비해서. 쌓아놓고 뭐 문서를 늘려놓고 현금을 늘려놓고 재물을 늘려놓고 그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다음에 지친다. 그리고 오지랖도 엄청나게 세다. 그러다 보니 나한테 일할 것도 힘들어 죽 건데. 옆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정이 많아서 그래 신경 쓰다 보니 거기에도 집안은 집안대로 또 내가 친구는 친구대로 본인 같은 성격이 괜히 의미 없이. 바삐바삐게 바쁘기만 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오. 그러다 보니 지쳤어. 솔직히 힘들고.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나의 일을 자수성과를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애초부터. 지금 와서 뭐가 바뀌고 있는가 보다. 애초부터. 나의 거를 갖고 와서 내가 이거 이룬 사람 중에 하나야. 본인이 밑바닥부터. 솔직히. 그러다 보니 내가 명예도 필요 없어. 솔직히. 그냥 뭐 그래 나 어차피 내가 이런 도와 신의 가물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달려드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쳐. 응. 많이 지쳐. 도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자도 막 들어오는 건가요? 음. 여자가 들어오면 바람이겠죠. 도와라고요? 그죠. 도와가 아니라 도와가 막 바람 피해서 도와가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과 상대하는 사람. 아 네. 또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뭔가를 봐야 되는 사람. 네. 이런 것들에서 움직였을 때 본인이 분명히 그런 끼가 좀 없지 않아 있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뭔 꿈을 꾸는 줄은 모르겠지만 일반인보다 사주가 높고 꿈짜리도 좋지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예지몽이 있다는 뜻이야. 근데 그것을 많이 꾸는데 거기서 내가 이게 예지몽인지 선몽인지 분별을 못 하는 거지. 일반인인지라. 근데 일반인 사주보다는 백 프로에 올라와 있는 신의 사주가 있어. 그러니 가다가다 쉬고 가다가다 쉬고. 퐁당퐁당 오고. 어. 그런 없지 않아 우울감이 조금 들어왔다. 자 올해 우리가 이게 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와가성주라고 해서 나름대로는 성주 운이 들어와 있어. 올해 나이에. 네. 근데 거기에 삼재가 들어와 있어. 네. 본인이. 네. 그래서 삼재 시국에 맞는 게 아니라 작년 시국에. 네. 후반으로 내가 맞은 거야. 예예. 후반기로. 후반. 네. 작년 후반기로. 네. 뭔가 맞았다는 건 안 좋은 걸 내가 다 내려놨던 슬픔이 됐던 돈을 못 벌던 뭔가 다 털 거야. 네. 망한 건 아닌데 거의 뭐라 해야 돼. 설명이 아니라 정리하기 망하기 1, 2부 직전이라도 그냥 짐벗다리 이렇게 먼지까지 싸들면 지고 나왔어. 예. 그치. 예. 싹쓸이. 그래 난 먼지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예. 그거를 임당이 얘기를 하면. 자.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망했어야. 네.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걸 해보자니 솔직히 배운 게 도둑질이라. 맞아요. 칼을 들을 수도 없고 내가 요리를 하는 것도 웃기고. 예. 뭔들 안 입어봤겠어요. 뭔들 안 들어 봤겠어 상상 속에서. 예. 벗어나려고 벗어나려고 해도 이 직업관을 벗어날 수 없으니. 맞아요. 동대문으로 뛰어 들어가지 마라. 와 동대문 거기 얘기가 원래 동대문 쪽에 있었는데. 동대문으로 들어가서 거기 시장 뭐 밤시장 뭐 야간 뭐 낮시장 그렇게 들어갈 건 아니다. 예. 그렇다고 내가 디자인을 놔두고 내가 뭔가 해볼까 그것도 아니다. 예. 그건 아니고 털을 잘 보고 들어가. 네. 번화가에 들어가서 금전을 들여서 갈 거 같으면 자릿세가 있잖아. 네. 그렇게 썰어도 어차피 할 순간에 가운데 쥰력으로 움직였을 때 내가 털을 들어가라. 그것이 9월 10월 가을로 연결되는 운세가 분명히 받쳐서 들어오니. 예. 우리 대주님아 이제는 용기를 내고 망상 그만 떨어라 한다. 용기를 내서 망상도. 예. 생각만 하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다.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하다마는. 예. 본인도 화려한 사주인지라. 네. 응. 맞습니다. 안 화려하다고 할 수가 없어 착한 것과 화려한 것과는 그 틀려요. 예. 그래서 올해 내가 다시 한번 뭔가 내가 재도전을 해서 내 일을 해서 내가 사시 사업이 됐든. 예. 뭐가 됐든 내가 오픈을 해서 내 운세를 열어가는 것이 맞는지. 예. 그거가 맞았을 때의 돈의 금전의 운세가 나한테 어느 정도 복의 운서로 올 수 있는지. 예. 그것이 가장 궁금하다. 예. 응. 여기서 더 이상 까먹을 것도 없고. 예. 더 이상 까먹어서 빚을 낼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고 할 수가 없는데 5월에 어쨌든 간에 뭔가를 해도 들어가라 자리를. 그럼 내년 3월 5월부터. 그리고 누구한테 맡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오. 예. 어차피 못 믿어요. 예. 그리고. 못 믿어요. 사람을 의심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누구 못 믿어. 그리고 누가 팔 바에는 내가 직원 부려서 팔 바에는 직원 아끼고 내가 몸이 으스러져도 두 개를 팔아서 금전을 휘어들여. 여태 그렇게 왔어. 예. 맞아요. 여태 그렇게 왔다 해. 내가 띵가띵가놀면서 누구나한테 맡기고 내가 이건 아니야. 근데 이제는 체면. 또 이거를 했는데 또 안 되고 싶지 않은 체면. 네. 창피함. 그런 것도 있지. 이런 거가 조금 안 됐으면 좋겠어. 그래도 나 이... 그러지 마세요. 나 이쪽에 그래도 몸 담은 지에 꽤 내가 그래도 입 안에 이쑤시게라도 끄고 다닌다는데. 그치? 그렇죠. 그래서 해 주고 싶은 얘기는 잠시 잠깐 멈췄다 우니. 지금요? 이걸 따지면 뭐 그냥 실업자 백수. 네. 실업자 백수. 맞습니다. 사실인데. 말이 좀 뭐 이렇게 나와서 미안해요.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내 주머니에 돈은 채우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돈이 나가는 운세는 맞아요. 나가야 되는 운세는 뭐를 준비하고 뭐 하고 그게 투자다. 네. 맞아요. 투자라서 투자는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 나의 고정관념을 깨고 나와라. 그래야지 내가 갔을 때 분명히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내가 본인이 이렇게 대주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뭔가 매력적인 거에서 내가 그래도 어떤 매출에 있어서 이율이 남는 걸 짚고 들어가라. 응. 짚고 들어가라 하셔. 그리고 하던 거 그대로 그냥 움직이시는 게 맞는 거야. 응. 하던 일을 그대로. 응.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응. 그대로 맞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응. 뭔 많은 걱정이 없어서 여길 들어왔겠나. 많은 걱정이 있어서 여길 들어왔겠나. 그치. 걱정보따리 풀어놓을 것 같으면 한두 것도 없고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털털하게 얘기할 거고. 네. 그쵸. 그치만 제일 중요한 건 남자가 여기서 지금 기로에 서냐 안 서냐. 응. 지금 내 나이를 따지면 곧 바라보면 50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분명히 들어왔어. 웃고는 있지만. 어. 그래서 신의 가물을 조금은 어디서라도 많이 비손으로 무릎재배라도 많이 빌어서 가면서 영업으로 그거를 조금 왜 신이 있는 자들은 대감이 됐든 간에 조상에서 분명히 신에서 도와줘요. 그걸 잘 풀어먹으면. 네. 그래서 영업으로 그렇다 뭘 단지를 받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영업으로 나만 이렇게 내가 내가 본인이 빌어가든 우리 같은 사람이 빌어가든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빌든 그렇게 해서 빌어 가시면 터가 그래도. 어. 괜찮다. 이 얘기는 터가 괜찮아도 들어가도. 어. 우리 뭐 애기가 그래. 오빠야는 그렇게 처음만 좋았지. 오픈발만 좋았지. 이렇게 터가 좋고 거기 어디가 좋다라고 해도 이렇게 희아하게. 끝이 흐지부지해. 그치. 항상 그랬어. 그래서 아울렛은 아니다. 응. 아울렛은 아니다. 정면대결해라. 정면대결. 뒤로 빠지지 말고. 영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업 잘합니다. 말 잘합니다. 어 거기서 조금 말이. 조금 한마디만 줄여. 말을 조금 더 적게. 적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의 운이 나름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으로 움직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 투자라고 내 고정관념을 받고 쉬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이거가 생각이 너무 많아. 제가요? 네.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 잠을 자긴 자요. 네. 불면증도 없지 않아 조금은 있으셔요. 네. 뒤처거림도. 네. 뭐 과라 떨어질 땐 과라 떨어지지만. 네. 맞아요. 이제는 내 일은 석자성명을 걸고. 네. 그동안에 고생했던 걸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떼부자되지는 않습니다. 응. 응. 그래서 지금보다 현재보다 나으니까. 떼부자되고 싶은데. 거기까지 아니에요. 많이 뛰어서 움직여서 먹어야 돼요. 아 발로. 응. 손님이 왔어도 분명 그 손님을 안 놓칠 거야. 네 거의 대부분. 거의 물 그러니까 뭐 이거 안 내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면 저거라도 반치라도 바를 사람이라고. 양말이라도. 응. 물고 늘어지는 건 최고야. 네. 입담 참 좋다. 네. 정말 입담이 참 좋아서 박수무당을 만들어 놓고 났으면 아주 기가 막혔을 것 같다라고 우리 신령님이 얘기를 하셔. 아니. 그러나 가야 될 길이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네. 네. 그 길로 가십시오. 역길 세지 말고. 알겠습니다. 응. 그런 생각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언제 돈을 조금 만져보고 돈을 못 벌었다는 소리는 아닌데 돈이 남지가 않고 또 나는 퍼줘야 되고 이번 시국에 나름대로 조금 힘들었던 시국이 마흔 살이 들어오면서 40대 들어오면서 많이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힘들었다. 44움부터. 예. 44. 44. 예. 그래서 그것을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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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가 나중엔 내가 보탈을 써서 잠시 수양 중이다. 자 이제 수양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 여기저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딜도 들어올 거고 거래처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협상이라도 뭐든가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궁금한 거. 건강합니다. 건강하죠. 술은. 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술은. 네. 음. 독극물이에요. 본인한테. 아 그래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최장. 간. 혈압은 괜찮아요. 네. 최장. 흥에 취해서 너무 마시지 말고 부어나 마시지 마지 말고. 필름이 끊기니까. 노는 것도 끝장을 보구나. 맞아요. 사람 물어서 영업 뛰는 것도 끝장을 보는데 노는 것도 끝장을 봐. 엄청 좋아하죠. 그러다 보면 거리에서 내가. 그렇죠? 네. 실수는 안 하는데 술 먹고 기절하기까지가 실수야. 네. 추정백이가 될 수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아시겠죠?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본인이 또 내가 왜 이런나. 조금 우울증이 없잖아. 좀 올 수 있어서 그걸 풀 수는 없으니까. 혼자서 그래도 놀아방이라도 가지고 그렇게 풀어가셨으면 좋겠고 술은 조금만 줄이세요. 네. 혈압이 오르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피로가 지금. 피로가 지금. 누적이 됐어요. 셨다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다시. 다시 일해요. 자 일해서. 일하고 나서 술을 드세요. 네. 놀면서 술을 드지 마시고. 이번에 궁금한 게. 컨택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해라. 해요. 근데 그 지역이 내가 보이는 곳이. 지금 이렇게 사방에서 들어오는. 네. 맞아요. 번화가. 번화가 한복판으로 보여.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 뭔가 번화가의 한복판으로 보인단 말이야. 맞아요. 거기로 들어가. 용기 내서 들어가. 처음 자리 잡는데 몇 개월 밖에 시간 투자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처음에 조금 힘들죠. 어. 힘든데 그래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가을에 좋아하실까요? 네. 그러니 들어가시오. 내 운빨이 쓰는 건 9월 10월에 뭔가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 잘 협상해서 그러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그거 말고는 지금 뭐 딱히 솔직히 오늘 제일 궁금한 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지. 이 일에 대해서 제일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일 궁금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술 먹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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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노래방 같은데 혼자 가려고 그러니까. 네. 혼자 가려고 그래 버릇이 이렇게 되었나봐. 돈을 많이 쓰니까. 노래방을 가서 오빠야 미안하지만요. 혼자 놀아. 그러니까 자꾸 부르는. 언니 아들 부르지 말고. 어떻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돈이 나가나봐. 돈이 왜 안 보이지는 모르지. 남자라 그러면. 원래 남자도 다 좋아하지. 남자라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남자가 다 불러본다지만. 그렇죠. 중요한 건 한 사람만 불러도 놀거면 한 사람만 불러놀아요. 한 사람만. 혼자 가면 한 사람 부르죠. 그런데 있다 보면 진상이잖아. 그렇게 많이 진상은 아니죠. 약간 진상 게임이 있죠. 그렇죠. 먹고 뭐 그런 문화가 있으면 그렇게 좀 깨끗하게 이렇게 진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자꾸 바뀌어. 그렇죠. 응. 자꾸 바뀌어. 어디 앉으면 어때서 그래요. 그게. 시내 가물이 있는 사람들이 아까. 도왔어요. 화려한 사주 팔자. 본인도 우리같이. 음악을 듣고 띄고 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나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 다 안 가도 나는 모르게 희한하게 혼자 가더라는 거야. 그렇죠. 보내고 나 혼자 가고. 응. 끝까지 진상을 무리고 앉아있다고. 근데. 피해는 안 주니까 뭐. 혼자 가는 거야. 중요한 건 피해는 본인한테 주고 있잖아. 그렇죠. 저한테도 피해 주죠. 돈이 나가면 가족한테 주고 있잖아. 그렇죠. 집에 돈을 먹겠다. 그렇죠. 외로움.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장으로서 우뚝 쓰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지금 본인은 시내 가물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흥을 즐겨야 돼서. 무조건 이번엔 그럼 계약을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계약해야 되니까. 그리고 조금 흥이 올라온 거를 조금 중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보는 열적에 어디라도 들어서라도 조금은 빌어 가셨으면 좋겠어. 그게 내 잔잔해질 수 있는 기복이 너무 커요. 일할 때는 아 이래. 근데 끝에 나중에 내가 풀 데가 없는 거야. 그거를 조금 자중을 시켜줄 수 있는 기도공 덕으로 조금 가셔야 본인이 자중이 됩니다. 금전히 모으면서 내가 조금 더 진지한 영업을 하면서 그걸 더 팔 수 있는 그 기운의 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역은 상관없나요. 서울 쪽이 아닌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이번에 그냥 나온 자리를. 본사에서 저한테 컨택한 자리를 그냥 계약하라고. 너무 저기 쪽지방만 아니었죠. 쪽지방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완전 서울 한복반으로 보이진 않아요. 수도권이니까. 그러니까요. 완전 한복반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래도 외곽이라고 설명도 못하는 곳 다가 딱 보여요. 외곽도 아니고. 외곽이라고 설명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있지만 중심지는 중심지야. 예예 맞아요.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움직여라. 자 시내 가물이나 젖히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뭐 나쁜 건 없죠. 나쁜 건 이게 나쁜 거지. 이게 독국물이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괜히 실수 관제 구설.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를 엮을 수도 있는 이게 들어와 있다고 내년 아홉 내후년에. 내후년에. 내후년에 관제가 들어와요 그럼 내년 후반부터 관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수리 문제네. 그러면 수리 문제야 다 좋은데. 네. 아시겠죠. 알겠어요. 뭐 조금만 먹어요. 알겠죠. 알겠어요.